여러분 너무 땡큐 정말 애정이 우리 살아왔던 인생을 다 쏟아넣어야 합니다 인생을 다 쏟아넣어야 합니다 그렇게! 참 그건데 아 별로 나는 그게 너무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지 아 이것도 좀 딱지원 말만 해 빈말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? 아 난 엄청 많이 했는데야 나는... 이렇게 하는 거야? 쉽게? 아뇨! 아 진짜! 누구나 모르는 거 같아 자 천 켤레 기구를 걸고 마지막 볼게요 형 그냥 한 번을 넘어가다가 너무 아쉬워하지 마요 아 당연하죠 진짜 아! 아! severe 거 같다 알았어 이거 3번 아니게 끊어야 해요 기회다 재석아 돌리세요 기회요 카메라 돌리고 딱지가 뭐라고 아 내가 좀 더 돌려야지 뒤집어져 있잖아요 아 너무 많이 떠있다 이거 딱지왕 1위대 딱지왕 저 김종국을 이겨야 돼 진짜 내 딱지왕 타이틀을 찾고 형 알겠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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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봤어 뒤에 봤어 오 마이 갓 알았어 이제 알았어 오 마이 갓 뒤에 봤어 뒤에 봤어 뒤에 봤어 이거 넘어가면 끝이야 형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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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넘겨요 못 넘겨요 답답한 느낌 갑니다 2벌로 넘어가지고 아야 아 잘해 아 잘해 파워는 좋았는데 파워는 좋았어 아 이걸 좋았는데 엄청 비교했습니다 아 이번엔 안되겠는데 진짜 긴장하고 있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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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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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라고 아 이게 진짜 아니야 아 이거야 이마 클럽했어요. 마지막 게임. 내가 볼 때 마중입니다. 힘이 너무 빠졌어. 안 넘어갔다. 제대로 때리는 걸 이거 두집어 있었어. 다 왔어요, 다 왔어. 아...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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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다들 너무 아쉬워한다. 둘 다 힘이 빠졌어요, 그리고. 운동화, 운동화. 야 근데 운동이 긴장된다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, 어쩔 수 없어. 이 분위기로 가야지. 둘 다 조금만 힘 가요! 둘 다 펜입니다. 둘 다 펜이에요. 선자도 악자도 없습니다! 이게 바로 용제모투! 쌍두바차! 상쌍! 경추분! 가자! 가볼 때 빨리! 어우 야 미쳤어 와 종국이 왔네 왔어 가도 왔어 종국이 형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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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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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좋네 계속 이렇게 쉽게 안 끝나요 맞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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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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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또 나오면 제가 진짜 연습 많이 왔어요 아 되게 뒤집어져 있어요 아 그쪽에서 임플란트 다 막아 스스로 끝내고 임플란트 다 하고 싶은데 됐어 아 알겠습니다 아유 아이고 진심 capsule чoxic 아이쮸공 아 깨비만 그리 Corinthians Quinn 나 잘 지내는데 야 제리야 나 이러다 진짜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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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라고요? 간다! 이거 죽어 내가 진짜 이거 딱지를 어떻게 공평하게 두 분 동의하시면 이게 너무 이렇게 맞아가지고 안 넘어가서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딱지는 그냥 바로 가시나요? 네 그렇게 그게 나아요 너무 헐어가지고 자 루키 씨하고 천서 씨 와서 이거 하나씩 청주들한테 해주세요 확인하시고 와 딱지다 딱지를 교체한다 이거 넘어가야죠?